2022년 반 한국이 귀여운 여배우 랭킹 일본인이 생각하는 귀여운 한국 여배우 랭킹 22 조사방법 주식회사 CM 사이트가 실시한 인터넷 리서치 결과를 집계 유효 회답자 수 10에서 50대 일본 남녀 4657명 조사일 2022년 5월 14일 2022년 일본인이 생각하는 귀여운 한국 여배우 20명 20위 김소연 150표 그러나 김소연이라는 배우는 안 나오고 이나은이나 신혜은을 잘못 아는 것 같음 19위 넷플릭스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조해주 151표 18위 오징어게임 정호연 158표 17위 지금 우리 학교는 오징어게임 이유미 162표 16위 응답하라 1988 혜리 163표 15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조희연 164표 14위 당신이 잠든 사이의 배수지 165표 13위 태양의 후예 김지원 165표 12위 상속자들 크리스탈 166표 11위 여신강림 문가영 167표 10위 알고있지만 한소희 168표 9위 블랙핑크 지수 173표 8위 산해마선 김세정 178표 7위 이태원 클라스 김담이 195표 6위 평강공주 김소연 197표 5위 너도인간이니 공승연 212표 4위 수상한 파트너 남지연 222표 3위 나의 아저씨 아이유 228표 2위 옥중화 진세연 233표 대망의 1위 해를 품은달 김유정 240표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